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쪽에서 봤을 때는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우리 크리스찬 된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게 종교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마땅히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당연한 우리의 사람의 본분으로서 마땅한 우리의 삶의 하나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본질로부터 조금 조금 이탈되어 가는 것이 물론 그게 어떤 실용주의 가치관이 또 때로는 그런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이 또 그런 자기를 무장화시키는 힘을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침식해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종종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메시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더 드러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그런 힘의 논리나 상향주적인 가치관이나 우리를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메시지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 얘기는 불교신자가 들어도 좋은 얘기인데 저 얘기는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도 해도 좋은 얘기인데 저걸 꼭 교회에서 저렇게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교회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는 정말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보요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꼭 교회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죠 교회기 때문에 물론 저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도 성경의 한 부분 속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는 아픔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켜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혼하신 나라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낙관 그리고 그런 어떤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우리를 둘러싸우고 있는 삶의 형편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 나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밖에 있는 나의 죄성은 철저하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갖는 희망과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은 적극적인 사고 주님의 보혈이 없는 긍정적인 사고는 그거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일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고라고 적극적인 사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좋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꾸 이렇게 메시지들이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면서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하는 가운데 참 저는 위로가 되어지고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요즘 부르는 찬양들 있죠 경비와 찬양 그 가사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 요즘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못 증거되니까 찬양 가사를 통해서 본질이 증거되는 여러분 찬양 가사들은요 얼마나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 왕 대신 주님을 높이고 왕 대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그런 가사들 참 많죠 그게 신앙이 말하는 본질이거든요 기독교가 말하는 그래서 아 도려 설교 시간은 30분 40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만 여러분만 일을 사랑하는 교회가 두 시간씩 이렇게 무식하게 설교 듣지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요즘 그잖아요 진짜 이게 사랑이 여러분이나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요즘은 메시지들이 그냥 이렇게 농담하고 때로는 그런 어떤 상향주의적인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좀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좀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나 쓰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막 통성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래 찬양 시간이 한 시간씩 있어도 좋겠다 그래 그런 가사를 자꾸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참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찬양 가사가 요즘 메시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쪽의 마음은 또 뭐냐면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들이 이 성도들이 저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알고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가사가 쓰여질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가사를 찬양하는지가 이야기 된다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게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가 참 보금적이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참 기뻐요 그러면서요 또 하나는 여러분 보금적인 분위기를 갖는 것하고 보금적인 삶을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죠 우리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문화가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보금적인 이런 우리가 그래도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런 보금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찬양이나 예배 순서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그러나 보금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을까 또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보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그래서 보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분이 보금을 잃어버렸다면 보금을 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보금을 모르는 목사님이 계실까?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은 거듭나지 않고서도 7년 동안 설교했대요 그래서 설교하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뭐냐면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말만 해준 거예요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나쁜 짓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섬기고 살아가세요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냥 거듭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도덕강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느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진짜 하나님 계실까? 이럴대요 그런데 그거를 7년 동안 했대요 7년 동안 그러다가 거듭나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알게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보금적인 메시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다 보금을 알 거고 교회가 보금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데 문제는 보금의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보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그 보금을 받아들여 영접하여 보금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에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려준 말을 내가 믿을 때는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장사됨이 나의 장사됨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옛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세 사람으로 있는 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없는 것이 보금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려 저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보금의 내용을 몰랐다 예수님의 그 사형리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삶 그래서 내 옛성뿐이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바꿔 그리고 내 안에 새 성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더 훈련되지 못한 이 부분에 더 우리의 삶을 들이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뭐냐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내용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금적인 분위기는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보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금의 능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보금적인 좋은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보금의 진리를 알아서 가는 이 분위기들이 때로는 정말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더 깊게 자기를 보고 자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들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죄성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빤지르르한 그런 분위기와 말들은 알지만 실제 내면 속에서는 인격적인 깊은 성령의 터치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호세하서에 보면 우리 묵은 땅을 기경시켜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기경처럼 하나님 제 마음을 기경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창세입도 여왕계시를 이렇게 쭉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정말 핏대를 올리면서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증거 같은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이간과 분열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그래 그 말이 그렇게 옳다 그러면 너는 너는 네가 그렇게 증거하는 너는 그렇게 사냐 그럴 때 나는 말은 막 그게 옳다고 말하면서 정작 엄기형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그러면 그래 엄기형 네가 그런 진리를 안다면 너는 어떻게 사니 훨씬 더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더 문제지 그걸 핏대를 올리면서 그걸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또 다른 하나의 이데오르기 되는 거예요 그냥 사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된다면 양식이 되려면 주님 제 안에 속에서 이렇게 말로의 말이 아닌 제가 정말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유리처럼 그래서 그 매끄러운 복음적인 유리같이 되는데 정작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고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하나님 그 묵은 땅을 기경시키듯이 제 마음을 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첫날 이런 거 했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컨펌 이 고착된 것을 리폼하는 거다 개혁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리폼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경돼야 돼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제가 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통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내 이기적인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여전히 나 자신을 더 강화시키고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 안에서의 안정감과 공급과 보장을 가지려고 하는 나의 이런 죄성 속에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안정이요 나의 공급자요 나의 미래의 보장이심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음에 만날 때 제가 더 그런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그림을 끝나는 날까지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알파 시간의 처음과 나중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B씨와 AD를 구분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려타크의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 그럴 때 인간의 역사가 끝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완성되어질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되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미래적 나라는 아직은 아니라는 여기에 크리스천들의 삶에 갈등 텐션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텐션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면 사단 그다음에 넌크리스천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되고 무장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 주제를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이 된다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너희는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뭘로 표현돼요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남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개념이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로 쓰는데 그래서 아들이 되리라고 말해요 이게 신구약성경의 주제예요 주제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죄가 되어왔죠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한 죄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요? 그냥 은혜요 그냥 일방적으로 죄로 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과 더 이상 하나님의 보장이 없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돌봄이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인의 문화는 스스로가 자기를 무장화시켜서 가인의 문화는 자기가 공급하고 자기가 안정을 취하고 자기가 미래의 보장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이뤄가겠다라는 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의 값을 치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가지고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셨어요 거기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도 연합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마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저주와 형벌이 곧 나의 저주와 형벌로 내 모든 죄값이 치루어진 거예요 치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로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인만웰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인만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인만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가운데 들어오고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 새 언약 속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 인만웰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천하가 잉태의 아들라니 이름을 인만웰이라는 이 인만웰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런데 아직은 이런 사단이나 넌크리처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저런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인만웰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댐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제 영광이라는 말을 제가 좀 쓰다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럴 때 태양 앞에 촛불을 켠다고 해서 태양이 더 밝아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놈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떤 것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마이크를 설계했어요 그러면 이 설계자로서 마이크를 설계한 설계자로서 내 기쁨은 뭐냐면 이 마이크가 내가 설계한 대로 이 기능이 잘 나타나고 그 기능이 잘 효율적으로 나타나게 해서 사람들에게 잘 팔리게 되어지면 나한테 제일 기쁨이 되어지죠 그게 이 마이크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내가 가장 나다워져서 내가 가장 나로 인하여 행복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로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까꿍 하나님 까꿍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까꿍 가게 해서 어버이 수령님을 높이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쁨 줘 하나님을 향해서 또 무슨 기쁨 줘 말고 또 뭐 있니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 나는 그러면 없고 나는 그냥 무대 위에 올려놓은 꼭두가시처럼 그냥 하나님 까꿍 하나님 까꿍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나의 나댐을 내가 발견하고 나의 나댐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나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함이 하나님의 창조로 주어진 은혜여 선물이라는 사실 속에서 그를 기뻐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용진이 어디 갔니? 어저께 용진이 없어졌나? 어? 용진아? 어? 용진이가 용진이가 인다 그럼 용진이가 그러죠 어머님 아버님 뭐 이렇게 식사하세요 한강 장치 때 선물 드리고 뭐 하고 제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더 효도를 잘하고 잘하겠다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 요즘 엄마들은 좀 다른데 요즘 엄마들은 자기가 다리 아프면 애라도 깔고 왔는데 옛날 부모님들은요 정말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은 뭐냐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할 때 대개 한국 부모님들은 뭐냐 너 잘되는 게 내가 먹는 거야 너 잘되는 게 내가 기쁨이야 그러죠? 요즘 엄마들 밑에서 자라서 잘 모르나 옛날 엄마들은 자식이 잘되는 게 부모가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나다와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겠어요 내가 만든 대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장 기뻐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기쁨을 그리고 그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가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댐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의 나댐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히 사는 나라 이 나라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왜 이 말을 이 정도밖에 못할 수밖에 없냐 이 나라의 그 내용을 그 질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우리의 단어로 형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황금 보석으로 천국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기는 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없죠 거기서 다시 죽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곡하는 울음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기를 그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려는 게 인간은 정작 그런 단어 외에는 더 이상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미래의 나라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지 못한 이유들 그 이유들 속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는 돈이 있으니까 행복해질 거죠 나는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게 없어지니까 건강하니까 여기는 되겠죠 여기는 대머리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땅의 대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면 여기는 가면 대머리가 없겠죠 그럼 대머리가 병인가 아닌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가면 그런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 행복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었다고 이야기했죠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를 잘 모른다는 게 저를 힘들게 했어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내 주변에 사춘기 이후서부터 이렇게 보면 사람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면 뭐 때문에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염세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는 주님을 알면서 저를 가장 변화시켰던 것들이 뭐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그 주님과 영혼이 살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나한테는 행복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영광의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표현한 게 황금보석 열두진주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비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빛이 비치는 것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 들으면 막 감격스럽게 했냐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아 좋은가 보다 그래서 별로 감각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려 우리의 지금 신앙의 수준이죠 도려 우리는 뭐냐 아 하나님 무슨 뭐 그렇게 찬란한 영광에 의로운 빛이 비치고 무슨 눈물이나 사망하고 그냥 한 100만 원만 주세요 그냥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우리를 훨씬 더 자극시킬 수 있는 것들은 뭐냐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대머리가 있다면 머리털이 나고 키가 자랐던 거 키가 크고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거 공부가 잘해지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런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빨리 와닿고 그게 훨씬 더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천박하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이제 점점 그 입만을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의 부요함과 넉넉함들 속에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댐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생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부요함들을 누려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냥 저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미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해서 어느 때는 그런 기쁨을 느끼다가 어느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꼰두박질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주님 때문에 이런 우리의 엎치락둡치락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금의 기대는 뭐냐 마라나타, 아멘주여, 어서올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나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원들 가운데 여러분 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원 이렇게 말하냐 헬라어에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 족속 방원 이렇게 네 단어를 표현해서 우주, 세계라는 단어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말은 번역 성경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니까 우리는 그냥 온 세계 사람들 이러면 됐죠 그런데 헬라어는 온 세계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온 나라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원 온 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금을 받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료가지 종료가지가 헬라 문화권 속에서 뭐예요? 승리, 승리의 월계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승리를 상기고 그 승리의 종료가 나무를 들고 보좌의 안재신이와 어린 양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득될 이 땅을 오늘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꿈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386시대 우리 여러분의 선배되신 그분들이 70년대 80년대를 살아갔던 분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때로는 캠퍼스에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리고 옥상에서 자기 몸에 기름 붓고 떨어지고 농촌이나 공장에 가서 농활 아니면 이렇게 위장 취업해가지고 그들을 의식화시키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뭐냐 그 젊음을 초계같이 불태우는 게 뭐냐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데오르기를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포기했어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소 팔고 땅 팔아가지고 서울로 유학 보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기로 원했더니 아니 그것은 뭐예요? 뭐 그 운동권에 들어가가지고 학교에서 정학되고 학교에서 그렇게 잘리고 그래요 그 부모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당하고 때로는 구치소에 구속되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이 뭐냐 이 이데오르기에 자기의 삶을 들이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래서 민중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자기가 부활의 꽃으로 피어날 것들을 아주 기쁨으로 여기며 기꺼이 자기를 포기했어요 한 나라의 이데오르기를 위해서라도 한 나라의 정권을 위해서라도 자기 인생을 내던지는 젊음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불태우는 사람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피묻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만 돼야지만이 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도료 이번에 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인격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개념들 속에서 그럼 여러분 목사님 기독교인들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그런 원리가 다 끝났고 그 원리를 갖고 적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적용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적용이지만 아마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원리를 또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점점 적용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목사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 종교생활처럼 이걸 왜 종교생활이라는 거냐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마치 불교 믿는 사람이나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나 힌두교 믿는 사람들처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종교생활과 같이 또 다른 기독교인들이 그런 종교생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일반 다른 종교의 종교생활들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선을 쌓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공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받는 것들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필리미안스가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 할 때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얘기에요 은혜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게 없어요 은혜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요 국률이라는 단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국률 국률은 뭐냐면 그냥 용진이를 보면서 아우 야 너 못 먹어서 아니면 너 가난해서 너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래서 불쌍하다 이게 국률이 아니에요 그런 걸 국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국률은요 배고프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왼수에요 용진이는 우리 부모를 죽인 왼수에요 저는 왼수를 드디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칼을 갈고 내 부모를 죽인 왼수를 내가 죽이겠다고 칼을 갈던 그 왼수를 드디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죽인 이 왼수하고 그 복수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어차피 우리 부모는 죽었는데 그래서 그 원수를 원수로서 복수하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국률이에요 국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국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컴패션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국률이에요 그래 내가 원수 안 갚을게 그리고 용진이 너무 뒤에 있으니까 쳐다보기가 좀 그랬다 너 이름 뭐니? 익수? 익수 갖고 가자 그래 익수 너 그래 그래서 익수야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갈려고 보니까 아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 너무 피쩍 말렀고 옷도 너무너무 남루하고 너무 그래 그래서 야 우리 집 가자 그래서 데려다가 우리 집에 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는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 호의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준 호의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 있어 그러니까 언니 저를 쳐다보세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되어 그러니까 국률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국률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원수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에게 그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률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건데 왜 미리 말하려고 그러지 이러니까 제가 시간 사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그게 뭐냐면요 10편 51편이 다위식 성적으로 범죄해가지고 바세바와 동침하고 우리하를 죽인 사내짜리에서 회개하면서 지은 죄가 10편 51편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10편 51편에 자기가 죄를 졌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19번이 하나님의 자비와 국류를 찬양하는 말이 19번 나오는 거예요 하 정말 우리는 일반 종교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내가 죄를 지은 거 죄 지은 거 190번 쓰고 그리고 그분이 날 용서해 준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한 두세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여튼 그건 이따 저녁에 하자 그래서 그런 국률과 은혜로 그러면 지금 다른 종교생활들 속에서는 그런 은혜가 아닌 나의 노력과 공력으로 살아간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신앙생활은 첫 번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이 뭐냐 그런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다 그거 우리 첫날 이야기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사단이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지배하던 것 그랬던 것 속에서 내가 나를 다스렸던 것 속에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의 주권으로 옮겨진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다 구출된다 구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에서 잘 안 쓰니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출되리라 구조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는 조금 나중에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낱말이 구조 구출이잖아요 그래서 너 예수 믿어 너 구출돼야 돼 그러면 구출 내가 무슨 구출돼 구출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너 구조당해야 돼 구출돼야 돼 그럼 어디서 내가 뭐가 너 죄지 너 그거는 죄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있어 그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출돼야 돼 구조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구조되냐 주 예수를 믿으면 너 구조될 수 있어 구출될 수 있어 훨씬 더 이해가 되죠 나만 그래요? 조금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저주의 자리가 왜 있겠냐 사단과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렸기 때문에 통치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 형벌과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다스림을 계속 받아가는 삶의 행위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주님의 다스림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대한민국 헌법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미치는 영역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라가 형성하려면 뭐지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 앞에 속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건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무릎 꿇으세요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조그맣게 다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했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아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좋은 곳 들어가라 아 그래 덕담이다 아유 좋은 말이지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라는 거니까 기독교 그거 아니란 말이야 물론 죽어서 가는 좋은 데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어 그래요 목사님 어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나의 삶의 주인 왕인 왕으로 내가 모셔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줬다면 난 신앙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 근데 왜 난 옛날에서부터 그렇게 이렇게 못 배웠어요 근데 이게 잠깐 삼천버로 갔다 올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무릎 꿇으세요 그 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삼천버로 빠져요 뭐냐면 옛날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르쳤는데 근데 이제는 이해해요 왜냐면 여러분 한국의 평양 부흥이 언제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1907년이에요 그때 이제 평양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1910년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한일합 1910년이 뭐죠 한일합방이 되어져요 그럼 한일합방 이후에서부터 그동안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1945년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그 평양의 부흥을 이은 다음서부터 기독교의 탄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1945년까지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의 신앙의 성숙은 뭐냐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했냐예요 신사참배를 했다 사쿠라 신사참배를 안 했다 그 사람은 신앙의 절개를 직한 성숙한 사람 이것이 1945년까지 한국교의 신앙의 저울질환인 척도였어요 자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다시 했어요 근데 1945년이 됐을 때 신학생들이 얼마나 있었고 신학교의 교수들이 어떤 교수진들이 있었겠어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와서 한국말을 가르친다고 해도 왜냐면 영어로 강의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한국말로 한다고 해도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또 얼마만큼 잘했겠어요 그런 교수님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학교가 됐어요 그런데 1950년 뭐가 생겨요? 6.25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6.25가 생겼는데 피난 안 내려가고 신학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산까지 피난 내려갔어요 부산에서 가마 때 깔아놓고 거기서 공부하는데 아니 거기서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부산 그 피난 내려가서 부산에서 신학교를 배우면서도 신학생들도 밥을 먹어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게 어딨어 자 53년에 휴전협정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서부터 먹을 거가 있어야지 되죠 다시 서울로 다른 데로 다시 돌아와서 신학교들이 여기저기 다시 복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60년대에 들어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민도도 낮았어요 민도도 낮았어요 그 민도가 낮은 가운데 속에서 뭐냐 그때는 사람들에게 성격 공부를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글도 모르는 분도 있고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있고 지금 그렇게 많이 민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있었냐 부흥사님들이 계셨어요 부흥사님들이 한강 모래사장에다가 아니면 어떤 데다가 집회하면서 그때는 뭐냐 달클 갔던 주 작년 그러면서 뭐냐 그분들이 성경도 제대로 없는 분들이고 또 그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그분들에게 그냥 부흥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병단 사람들 병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의 민도의 사정도 그랬어요 그 수준도 그러다가 세마오른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이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뭘 예배당을 짓는 거였어요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 가장 최고의 헌신은 내가 집 팔아서 뭘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 예배당이라 안 그랬죠 그때는 성전을 하나를 봉헌해 드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이야 마치 불교 믿는 사람들이 사찰을 하나를 지어서 부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성전 건물을 그래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허리를 졸라가면서 건축원금을 내가지고 성전을 많은 곳에 짓게 되어졌어요 부와 함께 그렇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민도도 높아지면서 7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 일해도 좋은가?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제 조금씩 배운 사람들이 생겼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어 줬어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이 되어지다 보니까 뭐냐? 같은 건물 안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들어가지 않냐 이 동네에 저게 되고 버스를 돌리면서 교인들을 쟁탈해 가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상업화 되어져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적을 조금씩 하는데 또 70년대 후반부의 캠퍼스에서 이러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있습니다? 너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니 나는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 나는 교회 청년부 부회장이야, 총무야 교회를 내 어릴 때서부터 다녔어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유년주의학교도 하고 봉사활동하는데 대학교에서 갑자기 무슨 선교단체를 다니는 애가 와가지고 무슨 선배가 와가지고 뭐냐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응? 구원의 확신? 이런 말은 일반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야 구원의 확신이라니? 그럼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어 그래 나 뭐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더니 너 그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거? 어? 그냥 죽으면 천국 갈 근데 간다고 진짜 내가 갈 수 있는 근거를 객관적인 근거를 되래 이런 건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어요 그때는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그러면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담 1번 인간의 사람 되는 제일의 목적 뭐 이런 거 가르쳤지?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캠퍼스 안에서 무슨 성교단체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 뭐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대답을 못하니까 너 그럼 나하고 성경 공부할래? 들어갔더니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뭐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갖는다라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다라는 것과 이런 것들이 가르쳐주니까 그 대학부에 저기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 부회장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 캠퍼스에서 성교단체에 연결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교단체에서 수련해가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이 사람들이 뭐냐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너 왜 안 오냐 하고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뭐 대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어디 수련회 간대 너 거길 가면 어떻게 하냐 교회야 유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해야지 근데 대학부에 그 청년은 이미 저쪽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하고 그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성교단체인데 2단들이야 교회에 우리 애들 다 뺏어가는 거 그래서 70년대 후반부는 선교단체를 한국교회가 2단시 했어요 그러나 2단시 해도 캠퍼스에서 선교단체들이 쫙쫙쫙쫙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면서 80년대가 되어지면서 선교단체가 지금 점점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자훈련이라는 말들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 속에서 지금 뭐냐 한국교회가 2단이라고 해도 그 힘을 막아낼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데 이제 어떤 일이냐 그런 선교단체 출신들이 신학교를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단체가 교회론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또 80년대에 일어나게끔 되어져요 그러면서 교회로 들어오는 선교단체 출신들도 있게 되어지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점 선교단체 출신들의 목사들이 생기면서 교회 속에서 뭐냐 성경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어떤 거냐 온누리교회, 남서울교회, 사랑의교회, 서울침례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생기는 선교단체 출신들이 이 목사님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들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80년대에 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보금적인 말씀을 갖는 그래서 이제 민도가 높아진 교육 수준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물량적으로 되어져가는 것들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속에서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이 성경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믿어가는 것들로 80년대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의 그런 과목이 개살되어지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제자훈련으로 가게 되어지고 많은 선교단체 또한 출신 리더나 거기에 간사들이나 지도자들이 교회의 대학부 지도자들로 또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게끔 되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80년대가 되면서 뭐냐 이제 90년대를 넘어가면서 부흥사님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강남에서 옛날처럼 발길 같은 주성년 은혜가 동상 하나님을 알라리야 이러던 부흥사님들이 70년대 80년대까지 그래도 했는데 이제는 서울에서는 그런 부흥사님들이 맥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방 그러면서 어디 가냐 해외 성에 그래서 미국으로 저 브라질로 가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 그 이민 가신 분들은 언제 분들이죠 70년대 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는 통해요 그런데 한국 강남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안 통하게 되어지고 부흥사님들이 이제 그런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를 굉장히 80년대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90년대를 가면서 90년대에 들어가면서 어떤 것이 되냐 자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이런 어떤 교회가 어떤 상업적인 것이 또 교회가 이뤘다는 지적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성경 공부와 함께 가던 교회들 속에서 그 성경 공부 속에서 조금 은근히 무시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부흥사님들과 순복음 오순절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막 뜨겁게 말씀 없이 머리는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경험시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약간 수준이 있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듣고 퀴티를 하는 거예요 퀴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에 퀴티를 하네요 그래서 저분은 그 얘기 내가 좀 그 얘기를 별로 안 했구나 내 얘기를 그러고 보니까 안 했구나 하여튼 제가 어느 단체를 딱 갔는데 저분은 퀴티를 하네 그래서 퀴티? 귀여움을 하네? 퀴티를 하네? 퀴티가 하네? 퀴티 하네? 퀴티 하네? 퀴티가 뭐예요? 퀴티가? 하여튼 말 나왔으니까 이건 또 삼천포에 또 따로 삼천포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했다가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여전도회고 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군대에서 제대할 때 뭐냐면 제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지만 풍성케 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로 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겠어요 근데 풍성하냐? 안 풍성한 거예요 풍성할 때도 있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불받는 게 풍성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런 것이 불받았다가도 또 없어지고 또 불받았다가 없으니까 내가 무슨 밧데리예요? 무슨 충전했다가 또 달면 또 가서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81년도에 제대를 하고 81년도 겨울에 어떤 대학부를 가게 되어졌어요 딱 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도 내가 다녔던 교회 속에서도 복음성가를 이 마귀 자식이라고 기타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젊은이들의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을 거스릴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적어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르고 있었어요 그 대학부를 딱 갔더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들어간다 뭐 이러는데 꼭 내가 시골에 가 서울에 온 것 같이 어 그래도 야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내게 강 같은 평화인데 굉장히 여기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내가 사실 그때 구경 간 거거든요 그 교회 내가 그래도 난 장로교회 그 총신 모든 귀신들이 다 모이는 그런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가 침내교회에서 아니 이 침튀기는 이런 침내교회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런 교단 장로교회 장자교단의 내가 교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는 비록 말씀의 내용은 모르지만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런 고신 측과 합동 측 오래된 신과 모든 귀신들이 모여있는 고신 측과 합동 측에서 자랐던 내가 거기 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 대학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이제 끝났더니 설교가 끝난 다음에 GBS를 한대요 그래서 그룹 바이블 스타디를 해 GBS가 그런데 내가 처음 왔으니까 새신자 처음 온 사람들 GBS 그룹에 들어가래 거기 들어갔어요 어떤 자매인데 리더래요 그래서 나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몇 명 왔는데 물어보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는 거야 1981년도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퀘티하세요? 그러는 거야 제가 교회에서 회장만 여덟 번 했어요 회장만 제가 군대에서 여전도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에서 웬만한 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거는 내가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퀘티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이게 어디 용어인지를 모르겠어요 퀘티하세요?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차례가 오는 거야 이쪽에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계속 하다가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거예요 기대하세요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제 얼굴이 다 알아봤다 내 신앙은 다 알아봤다 아 예 예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있어요 나는 계속 그런데 그날 복음을 이 자매가 복음 전하더라고 이제 세신자반에 왔으니까 복음 전하는데 나는 복음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퀘티 퀘티가 뭐지 퀘티하세요? 퀘티하세요? 귀여움 하세요? 귀여움? 퀘티가 귀티 그래서 그 모임을 그 다음 주도 가게 되어지고 이제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게 서울 침례교였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서울 침례교였어요 그런데 제자훈련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그리고 뭐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일을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원래 이렇게 리더들만 가야 되는데 저도 데리고 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1년도 12월 달에서 82년도 1월 달에 저기 그 불강동 어디에 수양관에서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딱 갔는데 강사로 오정현 간사가 온대요 오정현 간사 난 또 간사가 뭔지 이게 간사라는 게 전도사 강도사 목사는 알았는데 간사가 온대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거기서 이제 그 온돌방처럼 이렇게 그한테는 기도원이 있는데 이렇게 그 마룻바닥 그 뭐지? 깔아놓은 그런 데 같은 기도원이 있어요 나왔는데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 그래서 달랑들이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지났어요 그런데 찬방가 온 신도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세 우리가 그럴 때 대개 그러죠 엎드려 절하세 그러니까 내가 장로교에서는 대개 그렇게 다닐 때 그거 한 번만 하고 끝나는데 후렴을 또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저 간사는 좀 특별한가 보다 그래서 엎드려 그러더니 천천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러더니 그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한테 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치지 말라고 그래서 조용하게 엎드려 절하세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영광과 경비를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막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그래도 됐어요 그 다음 거였어요 뭐냐 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한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다 나와서 다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오정현 간사가 무릎을 뚝 꿇더니 다 나와서 나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 수련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강사가 왔으면 이렇게 강사님이 의젓하게 이렇게 딱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이렇게 딱 하는데 아니 자기를 손으로 얹어서 기도하려니 이것서부터가 제가 이렇게 그 엎드려 이거 할 때도 내가 이상했지만 근데 이게 이단인가 이게 무슨 뭔가 이렇게 그럼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그리고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거기서 아 퀴티라는 것이 콰예타임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 되면서 제가 이제 눈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단체와 연결이 또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 속에서 제자훈련에서 완전히 제자훈련에 미쳐버렸어요 그때서부터 왜냐하면 제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풍성함 삶이 없다는 그 갈등 속에서 해결하는 수 있는 길이 이거라는 걸 그때서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퀴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거고 그때는 맨투맨이었어요 일대일로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완전히 진짜 미쳤댔어요 거짓은 그래서 제자훈련을 막 해서 그 SCL 성격 공부하는 것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느 정도 제가 거기서 위치를 갖게 되어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카노목사님 찾아가서 아 요번에 수련회 강사로 그래서 이렇게 모셔서 이제 그렇던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꼽았었어요 이렇게 손꼽았댔어요 뭐 이렇게 해서 다 고물이 고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오카노목사님이 성도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제자훈련을 그렇게 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도교의 대학부 가운데 속에서 오카노목 전도사님을 따랐던 학생들이 있고 그 오카노목 전도사님의 그런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따오르는 반지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대학부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항상 늘 기독걸이었던 이 반지리들이 있었는데 옥 전도사님이 떠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들었느냐 새로운 후임자가 되었는데 그게 누구냐 남포교의 박영선 목사님이 박영선 전도사님이 후임자로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뭐냐 당구가 이천이잖아요 고스톱 치는 거 이런 거 잘하는 거지 잡게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게 딱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삭이 나온 다음에 사라가 하갈을 저하듯이 이게 주인이 바뀌게 되어서 어떻게 됐냐 이제 드디어 그 반지리 파들이 다시 박영선을 옥립하면서 세워지고 그 오카노목 전도사를 따랐던 파들이 밀려나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떠나게 되어져요 떠나서 충정로에 있는 충정교회를 가게끔 되어져요 거기에 이제 박성수 뭐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때 당시 대학교 했던 사람들이 그걸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또 좀 갈등이 있어서 서울 침례교로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서울 침례교회 그때 당시 많은 선교단체 사람들 중에서 교회론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 침례교회 오게 되어지고 주일날 이동훈 목사님 메시지하니까 상당한 모임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 속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있게 되어지고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 또 미국 간대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서 이렇게 한다니까 또 우리 대학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또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회 철학이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대학부가 조금 와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나는 원래 장로교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장로교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교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제자훈련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해서 그때 만난 게 목동의 제자교회라고 있어요 정삼지 목사님 그때 정삼지 목사님이 처음 제자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럴 때 그분은 이제 장로교인데 그래서 네비게이터 출신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런 그래서 이제 제자교회를 대치동해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같이 그 일을 하게끔 되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이따가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이동훈 목사님을 떠나고 아 정삼지 목사님을 만나기 전인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진로를 결정했어요 저는 그 제자훈련에 제 삶을 다 들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리더가 요구한다면 뭐 침례교로 바꾸라고 하면 침례교도 바꿀 수 있고 리더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럼 그래도 순종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있는데 이제 뭐 교회가 이렇게 되고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마침 오정현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또 한 번 이제 내수동교회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가 진로 문제도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오정현 그때는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께서 결혼해서 이제 온다 그러니까 좀 가서 하자 그래서 충현교회 기도원에 갔었어요 충현교회 가서 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부지만 이제 조금 엘더깁이죠 이제 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다니고 그건 내수동교회 대학부였어요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있는데 마침 그때 손희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연대 세브란스 내과 교수였던 분이 로드십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로드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로드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주대심 나도 우리 교회 대학부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했던 거예요 딱 했는데 나는 지금 뭐냐면 진로 문제 있었어요 내가 어떡하지? 이제 내가 이제 설춘네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교회 다른 전도사로 갈까? 아니면 나 어떡할까? 뭐 막 이런 거였어요 그게 진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로드십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듣는데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러분 이 손희영 교수님이 목사님이에요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데 게인스빌에 한국이 나온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손희영 목사님을 수련회 강사로 한번 모셔야 되는데 그런데 잘 안 오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귀한 분이 있어요 이분도 내수동 출신이에요 오정일 목사님이 잘 아세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은 목사가 되셨지만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1층에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하시고 주님 저를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푸념처럼 에휴 정말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뭐가 생각이 된 거예요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아스팔트 길인데 쥐가 하나가 죽어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쥐가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그 쥐 위로 차가 지나가니까 차가 딱 지나가니까 쥐가 배가 하고 터져 중이야 그런데 그 배 터져 죽은 쥐가 갑자기 엄기영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엄기영아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배 터져 죽은 쥐 같은 놈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배 터져 죽은 쥐 같은 놈아 너를 써달라고 나는 그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 그러고 막 그 감절함 될 수 있다가 그때 이거 이따 저녁에 할 거 그랬나보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 인생에 나를 꽉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그전까지는 회개 기도가 제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했다고 했어요 이런 짓 했던 거 저런 짓 했던 거 그날 회개는 나는 근본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진짜로 제 인생에 백지장을 내어드렸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인생을 하얀 백돌처럼 드립니다 주님이 기화집을 그리려면 기화집을 그리시고 초가집을 그리시려면 초가집을 그리시고 빌딩을 그리시려면 빌딩을 그리시고 막 때려하십시오 그러나 내 인생을 인도해 하실 나의 전부 대신 주님이 저와 함께한다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저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날 거기서 그 기도를 진짜 했어요 사실 그 말은 그전에도 했던 말인데 정말 내 인격으로 마음을 그렸다고 했어요 그리시는 그 이후 그게 한 85년, 86년이니까 이제 한 20년 된 거잖아요 그러네 정말 나는 신실하지 못했어도 20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네 진짜 인도에 오신 거예요 이거 왜 왔다고 그러죠 아까? 내가 아까 3초포 갈 땐 뭐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여기까지 왔어요? 아까 또 3초포 한다는 말 말했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요 주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꽉 붙잡고 있던 내 인생의 나 나를 강화시키려는 나의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를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다스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주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통치를 받으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다스림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이라는 이 개념이 없었을 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원론적인 의식에 많이 매여 있었어요 이원론적인 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은 선한 거고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은 세상일이라고 하는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고 학교 교과서 책 보고 내가 TV 보고 사람들을 만나서 노는 것은 그건 세상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원화시켰던 것들이 저의 교회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늘 이원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도 장노님들이 기도하는 거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이 시간 죄짓고 뭐 이러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늘 당연히 세상 그래서 주일날만 주님의 일이고 월요일, 토요일은 다 세상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성경과 기도와 전도와 같은 찬양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나 노는 거나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이런 건 다 세상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원론적인 것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 활동, 그런 영적인 활동만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이건 세상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 이거예요 자, 주님의 다스니를 받는 게 신앙사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님의 다스니를 받는데 그러면 월요일, 토요일 동안은 주님을 교회에다가 반납하고 와요 예수님 다음 주에 만나요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토요일, 학교 생활할 때는 그냥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어디도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가는 거고 캠퍼스에도 같이 가는 거고 내가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 친구 만났는데 전부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이 내 공부에도, 가정 생활에도, 친구들과의 만남에도 내 여과에도, 모든 삶에 주님의 다스림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론론적 사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이론론적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배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공부해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 일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세상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부가 세상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 속에서도 공부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진로나 내가 쓰여질 어떤 직업이나 나의 은세가 개발되어 가지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들여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그건 세상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공부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강화시키려면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다스림을 공부 속에서 캠퍼스 속에서도 내가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주님이 간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것들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 얘를 만나서 공강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전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성립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었어요 그럼 다음에 수업 시간을 빠질 수도 있겠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럴 때 그전에는 빠지려면 빠지고 하려면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내야 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 공부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수업 시간을 이렇게 빠져도 될 수 있는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을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실하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 시간을 빠지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있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고 수업을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그런 공부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일도 그럼 직장일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유년주의라고 했던 건 주님의 일이고 내가 직장에서 하는 것은 돈벌이하는 세상일이 아니라 직장생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오늘 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주제심을 드러내고 제가 잘 순종하고 주의 일들을 나타내는 걸 원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회사 사장님이 불교신자예요 돈 벌어서 다 불쌍 만드는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주님의 일처럼 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유통과정 속에 마진이 붙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농사꾼이 자기가 땀 흘려서 농사했다고 자기가 쌀을 만든 사람이 아니죠 그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유통과정 속에 마진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쌀을 사는 거지 쌀의 원천의 그늘은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간과정들 속에서 사장의 불교신자, 신두교신자, 무신론자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나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주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고 하기 때문에 직장일 하면서 성경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일 하다라고 나한테 월급을 준 것이지 거기서 성경 보라고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찍 출근해서 큐티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점심시간에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일 외에 다른 시간을 활용해야지 나는 회사일에 성실하게 죽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여러분들의 주인들 상전들에게 죽게 하라고 할 때 그 로마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냐 때로는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고 귀족들의 어떤 시중을 들었던 종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로마의 귀족들이라는 게 뭐냐 그냥 아침 때로는 11시 이때 일어나서 잘 잤다 일어나서 밥 대강 먹고 화장하고 분장하면서 오늘 저녁은 파티가 어디냐 그래서 누구네 집이 어디냐 그러면 저녁에 4시 5시까지 꾸미고 가서 저녁에 가서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밤새도록 못된 짓 다 하다가 그래서 이제 2, 3시 돼가지고 집에 가서 퍼지고 자서 또 그 다음날 아침 11시 12시 일어나가지고 또 밥 먹는 방대로 해가지고 분장하고 화장하고 또 가서 오늘 저녁 파티하는 그런 귀족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그 주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인님이 아니라 내가 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의 주의 다스님 앞에서 오늘 나의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가는 거예요 죽게 그래서 이론론적 사고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름 뭐라고? 익수가 지금 여자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연애하는 것도 세상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뽀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성교제 하는 것이 마치 세상일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어떤 성적인 욕구나 어떤 내 감정적인 욕구에만 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했느냐 모든 영역들 속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성교제를 하지만 예를 만나고 있지만 여기에도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항상 성령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를 어디든지 느껴야 돼요 항상 이 성령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누구하고 얘기도 항상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내하고 얘하고 어떻게 이성교제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TV를 본다 개콘을 본다 세상일에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에 여과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 안에서의 다스림이 그러니까 내 여과생활에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으냐 야 너 개콘 끝난 지 언젠데 재방송 우차사까지 떠보냐 너 이렇게 지금 TV를 3시간 4시간 봐도 되니?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여과생활에도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낭여행을 간다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일일 수 있죠 주님이 허락하신 아내 속에서의 우리 활동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여과활동 속에서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이론 논적 살 거예요 부부예요 합법적인 부부예요 부부가 밤에 성생활을 해요 세상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까지 여러분의 머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성생활할 때 주님 저기 계세요 저기 계시고 주님 저 방에 좀 계시다가 다 끝나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 생활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부 생활 속에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을 포르노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을 인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여자분들만 있어서 그러는데 남자들한테 제가 크리스찬 남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근데 자매들이 있어서 조금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성을 잘못 알아서 남성들은 비약을 하먹고 힘으로 변강세로 힘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는데 여자들은 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성의 의식 속에서 강력한 무슨 썬파워 같은 무슨 무슨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물론 성의 테크닉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은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요 뭐 그런 것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감성적인 성의 인격과 사랑의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에요 남자는요 인정을 받기로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인정이라고 하는 남성의 이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여자는 안정되기를 원해요 여 점 하나가 남자와 여자를 얼마나 달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자는 안정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편이 안정적인 욕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이럴 수 있죠 회사 다니다가 월급 대리치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돈 벌겠냐 내가 뭐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여자는 아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또 이렇게 사업하다 망하면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달리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그 안정감이 있는데 뭐냐 가장 여자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성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어떤 무슨 강력한 병강세가 돼야 되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수는 뭐냐 부부 안에서 그런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하고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은 상태에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제 아내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 상태 그대로 기도할 때 가져줄 수 있는 여자의 정서적 안정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 그런 남편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만 들어도 아 그래 그래서 전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남자의 전 인격을 그리고 그렇게 여성은 전 인격으로 남성을 받고 또 남자는 여성의 그렇게 자격을 받는 그 인격을 받아들이는 성을 통해서 한몸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세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론론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다르냐 나는 완벽한 이중적인 생활을 해요 나는 예수와 믿는 사람 앞에서도 완벽하게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오늘 대학교 다닌 때 4년 동안 내 친구들이 아무도 몰라 내가 기독교인인지 이게 잘 되는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서 그분의 다세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또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건 뭐냐 그렇게 주님의 다세를 모든 삶의 영역에 의해서 받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나의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 하나님과 교제 사귐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래 주님과의 사귐을 주님과의 교제를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흔히 너 이름 뭐라고 할지 익수 익수가 너 익수야 너 요즘 신앙생활 잘해? 이 말은 익수가 얘야 얘야 익수야 익수야 얘가 너 요즘 신앙생활 잘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요즘 교회에 안 빠지고 잘 나와? 이게 일반 전통적인 교회 속에서 쓰는 말들이에요 너 요즘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 아우 전도사님 나 요즘 신앙생활 잘해 그 말은 자기가 교회를 요즘 잘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를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라는 척도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의 기독교의 본질 속에서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으로 사귀는 것을 주일 예배라고 그러고 내가 혼자서 주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그 용어를 파일타임이라고 하든 새벽기도라고 하든 아니면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해도 용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주님과 내가 일대일의 만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활동을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오늘 이 교회 속에서 이 영적인 활동 속에서 주님을 얼마만큼 사귀느냐예요 얼마만큼 그분을 알아가느냐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느냐 기영아 일어나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 뒤로 다섯 발 오른쪽으로 세 발 앞으로 두 발 똥 밟었다 똥 밟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다신을 받되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일어나라 뒤로 다섯 발 이런다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그런 음성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육성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예외적인 특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 1차적으로 뭐냐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지 사귐을 가져야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주님과 교제하는 그 방편이 뭐냐 수단이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기로 원하셨다고 교제 사귐을 갖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뭐 하기로 원하시냐 우리와 교제 사귐을 갖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 쪽에다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자꾸 하냐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룩한 영이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내가 죄가 있으면 죄와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서 죽으신 것을 믿었을 때 나는 하나님 쪽에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라 인정을 받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내주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게 66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게시하셨어요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이런 면수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이 말씀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 진이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려 그래요 자 교제하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적혀있어요 뭘로 적혀있죠 언어라고 하는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언어인데 뭐냐 글자예요 글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려면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게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면 1차는 뭐냐 내가 국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성교사가 처음 나갈 때 보면 거기에 누가 따라 나오죠 위클립 성교사들이 가죠 왜 성경 번역 성교사들이 있게 되냐 왜 그러고 성교사들이 가면 학교를 짓죠 병원도 짓고 왜 그러냐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야 해서 뭐라냐 성경을 번역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 성경을 번역시켜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그냥 현상적인 기적이나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성 속에서는 훨씬 더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신비적인 어떤 그런 기적과 같은 어떤 역사들이에요 뭐 병이 났다 무슨 뭐 할 때 이런 물론 기독교 안에 그런 신비적인 요소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이런 면수에서 오늘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은 66권 말씀 위에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한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영어권에 있으면 영어를 알아야 되고 중국사람은 중국어를 알아야 돼요 일본사람은 일본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읽어야 돼요 만약에 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안다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번역본을 읽을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시브리오와 헬라우를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한글을 알아서 읽었어요 예수께서 성조나 솔로몬 행각에서 나신 행각이 뭐야 유대인들이 애워싸워 가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 의혹? 의혹? 단어의 뜻을 모르면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낱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듯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듯 내 양은 내 음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이 말의 전체 줄거리가 뭔지 그리고 이 문단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전체 줄거리와 문단 나누기를 하는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하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언어라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지적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에요 지적활동 그냥 오 성령님이시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쫑 기영아 일어나라 뒤로 다섯발 오른쪽으로 세발 이러면 참 좋을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66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일단 어떻게 하냐 주님 이렇게 우리가 교제할 때 어떻게 하냐 주님 오늘 하루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한날의 주인이 주님 앞에 내 시선을 내 마음의 초점을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마치 회사를 출근해서 내가 결제해야 될 사장님이나 부장님 앞에 서는 것처럼 한날의 어떤 오다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교제한다는 것은 그 존전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다스려주십시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렇게 엉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엉 이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딱 하고 정신이 안 들면 세수도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딱 앉아서 자 뭐냐 국어사전도 때로는 필요하고 영어사전도 필요하고 이렇게 놓고 머리를 이 도를 굴리셔야 돼요 지적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문장을 소리 내서 읽기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레 바다코 디베레 바다코 소리 안 들면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전체 줄거리가 뭔지 뭘 말하는지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게시되고 있는지 그 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낼 때 그것이 뭐냐 성령님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것은 조금 뒤에 있는 거예요 먼저 객관적인 성경의 관찰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본문이 1차 수신자에게 주어졌을 때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셨던지 그 객관적인 관찰과 그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해석의 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원리가 과거에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2008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이 과정에 지적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활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지적 활동을 위해서 평상시 성경 공부나 어떤 지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교제가 더 풍성해져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적게 알면 교제하면서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과의 교제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엄마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기하고도 말할 줄 알고요 엄마는요 5살짜리의 아이하고도 말할 줄 있고요 엄마는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말하고 대학교 다니고 시집간 딸하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엄마와 자식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것밖에 몰라도 충분히 여러분을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교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감과 성경적인 지식이 더해감과 주님을 어떻게 더 깊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말씀의 논리들을 어떻게 원리들을 바르게 알아갈수록 더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에 한 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생의 작업 속에서 이것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작업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에 너무 이런 기대가 많아요 이렇게 기영아 이거와 더불어 뭐냐 찡! 내가 너를 사랑한다 허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 허 주님 물론 이런 어떤 은혜들을 받기로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지금 당장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죠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수를 했는데 연대로 가야 돼요 고대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마치 점치듯이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희가 진로를 어디인데 직장을 내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그냥 대학원 갈까요 유학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인도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죠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좀 또 이것도 주제가 좀 달라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다스림 앞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리기 전에 우리 마음 속에 뭐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생각과 제 마음과 환경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전폭적인 주님의 뜻의 다스림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 다음에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속에는 눈을 떠요 눈을 뜨고 책을 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문제를 생각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거 이 머리를 같이 써야 되죠 아 이거 봐 이거 굉장히 성령님이 음성을 하는데 나한테 영어로 말하면 내가 잘 못 알아들겠죠 그렇죠 나한테 성령님이 중국어로 말해도 내가 지금 잘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대강밖에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모국어가 한국말이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잘 알아들으려면 나한테 뭘로 말해야 돼요 한국말로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과태말로 말하면 난 도저히 못 알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을 해야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도 내가 인식작용인 내 머리를 사용할 거고 성령도 내 인식이라고 하는 이 머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내 생각일 수 있고 성령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낼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낼 수 있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런데 그런 지각과 우리의 생각들 속에 누가 개입해요? 성령님이 개입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활동을 성령님을 배제하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적활동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들이 이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 주님과의 말씀하시는 것들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존존 앞에 내가 쓰는 것이고 주님 당신을 쓰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사적인 경우에 있어서나 어떤 경우는 그렇게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이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수에서 매일이 아니라 가끔 그런 것을 주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떤 환상적인 것으로 꿈을 통해서도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닫아 놓으면 안 됩니다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뭐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음성도 들려올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속에서 환경과 여러 가지 요건들 속에 때로는 상담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하듯이 일어나라 뒤로 다섯 발 원쪽으로 세 발 같은 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또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듣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나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별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익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도록 주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라라디스 가미니슐라디 라디스마일라디 하면서 어떤 경우에 통역의 은사가 있고 방언에 하면서 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주님이 모든 부분들 속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환상처럼 그림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을 읽으면서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서 주어진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는 것들이에요 또 환경적인 것을 통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다신을 받고 주님의 교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뭔가 주님과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지를 그 과정을 계속 갖다 보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방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교제 속에서 주님 제가 기꺼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또 때로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겠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들 속에서 내 삶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관여하고 간섭하고 있다라는 사실들 속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담대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을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때로는 첨벙첨벙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주님의 뜻이 따지는 것 같지만 왜 결정을 못 내느냐 잘못 결정하면 실패할까봐 실패하면 어떻게죠? 손해볼까봐 실패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래서 못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의 영광 주님 때문에 아니라 내가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못 결정하는 것이지 정말 주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는다고 막 하는 게 하나님 제가 유학 갈까요? 그냥 대학원 올라갈까요? 막 그러는 게 왜 그러냐? 주님의 뜻이 대학원 가는데 내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내가 여기 그냥 대학원 내가 유학을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런 불안한 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제가 유학 가야 될지 아니면 대학원 가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한다는 걸 믿는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인격적인 성숙한 말씀의 사람으로 지적인 활동과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멋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데 이렇게 별스러운 사람 뭔가 제야 할렐루야 아니 물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이 쉰다는 걸 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나 음성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에 성숙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들에 매여있는 그래서 무슨 예언기도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예언기도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듣는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고 말씀하시듯이 이 사람은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고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다양하심들을 속에 주님의 그 광대하심 속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교제하게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함이 가장 귀함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산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생활이 제사야 하는 거예요 생활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이혼론 할 때 그거 빼놓고 왔네요 여러분 11조하고 10분의 9하고 어떤 게 더 커요 하나님이 이거 부등식 할 줄 알까 모를까 하나님이 짱구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10분의 9가 더 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혼론적으로 배우면 10분의 1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분의 10이 다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10분의 10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겠다라고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그 말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만 내놓고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정신 차리고 써야 돼요 10분의 9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9예요 10분의 9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분의 1을 11조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게 교육을 받았지만 10분의 9가 오늘 이 땅에서 이론 논적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사회에 영향력을 못 미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안 됐고 대법원장이 못 돼서 영향력을 못 미친 게 아니라 10분의 9를 잘 다스림을 받고 쓰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앵겔지수가 낮은 사람 내가 앵겔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잉여자산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진 나머지 잉여자산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나눠지는 것들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도리어 나에게 잉여자산을 비축해서 이 잉여자산이 나에게 안정감과 보장감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과 보장감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외에 잉여자산은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열려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만 갖고도 한 시간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또 봐요 7분의 1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하고 7분의 6 어느 게 더 커요? 7분의 6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에 있어서 어떤 게 7분의 7 속에서 이것이 다 주의 날 하나님의 것인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을 주님의 다신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론 논적 사고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두 가지 아까 이거 말하고 왔어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역주권 사상입니다 영역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역주권 사상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이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모든 스포츠, 모든 연예계, 모든 부분들 속에서도 누가 통치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과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을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노동을 주십니다 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기도원적인 삶 그냥 기도원에 가서만 그냥 노상에서 주여 할렐루야 그 어디나 천국 이렇게 해서 그냥 수도원적인 기도원적인 삶을 그래서 세상을 등지는 것처럼 그리고 어딘가에 도피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런 수도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면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노동과 직업의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 직업을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 다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직업은 생계수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동,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서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므로 노동이 우리에게 고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 공부할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운 사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개 노동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노동이 힘든 거예요 노동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동이 일을 하는데 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노동, 직업을 우리는 이 영역 속에서 하나를 갖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갖고 들어가서 그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직업의 영역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뭐냐 지금 경제라고 하는데 경제 활동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냐 땅콩을 파는 거예요 땅콩 사시오 땅콩 자 땅콩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땅콩을 파는 이 시장 경제의 한 모퉁이 속에서 내가 땅콩을 파는 행위를 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뭐가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땅콩 장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땅콩 소매상에 이렇게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땅콩을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를 텐데요 옛날에는 땅콩을 이런 대빡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다가 넣어서 땅콩을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땅콩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이걸 얼마냐 천 원이다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 이게 대빡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정상적인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다가 촛물 아니면 어떤 것들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딱 이렇게 하고 밑을 다른 것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밖에서는 나무니까 안 보이잖아요 속이 그러니까 땅콩이 사실 들어가서 이만큼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덥수룩하게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밑에는 땅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 원이야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님이 넌 저울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저울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했냐 그냥 밑에까지 다 담고 이렇게 팔아야 돼요 그럼 나는 이렇게 천 원에 파면 밑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 삼백 원이라고 팔아는 거예요 자 땅콩 사세요 땅콩 사세요 땅콩 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천 삼백 원이 저 집은 천 원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내가 말도 할 수 있어요 아예 우리는 저울을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또 축기도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 할아버지는 대머리까지 저러니까 천 삼백 원 저렇게 비싸게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이 시장 경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정직하게 천 삼백 원에 이 대빡을 속이지 않고 팔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사 땅콩 재벌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팔면 망합니다 여러분 땅콩 재벌이 되는 사람이 간혹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땅콩 재벌로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팔면 망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거예요 여기 그 땅콩 팔던 그 할아버지 대머리 가졌던 할아버지가 어디 갔어? 아니 망했대 아니 그 할아버지가 왜 망했대? 아 글쎄 대빡을 이렇게 우리처럼 안 하고 이렇게 놓고 팔았대? 아니 그 할아버지는 왜 그랬대? 뭐 예수 믿는데나? 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저울을 안 속이네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낸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죠 대빡을 안 속였대 여긴 할아버지가 어디 갔대? 땅콩 재벌이 됐대? 그게 훨씬 더 우리 이 땅의 가치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밖이 더 영광이 될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도려 더 안티 세력이 많아질 수 있죠 그런데 망했대 세금 안 띠 먹고 정직하게 하다가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하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대 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손해보고 망하네 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게 더 영향력을 미칠까요? 여러분 이랜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업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또 이랜드 다니다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F랜드, G랜드가 안 생겨요 여러분 그건 특별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이랜드지 여러분 F랜드, G랜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 생기잖아 잘 되게 망해요 정직하게 하면 그런데 기꺼이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여기서는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가면 망해 안 망해요? 여기 망하는 거예요 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나라의 영광을 믿기에 여기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을 믿기에 기꺼이 이 땅에서 망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통 믿음 갖고는 저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정말 나의 다스림을 받고 망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저 망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냥 망하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냐 너희들 이 땅에서 나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왕꽃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기꺼이 망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 그걸 기쁨으로 망해줄 수 있는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미래의 나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이 땅에서 망할 수 있는 기독교인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분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땅콩 재벌도 나올 수 있지만 기꺼이 주님 때문에 망할 수 있는 땅콩 장소를 찾는 거예요 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암에 걸려요 그런데 저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이 나을 수 있다는 걸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암이 낫기 때문에 할렐루야 간증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낫기를 원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만 죽었어요 그럼 이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나은 거죠 세상에서는 죽은 거지만 이쪽에서는 뭐예요? 암이 치료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건강하게 투병 생활하다가 죽는 기독교인들의 간증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땅콩 재벌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땅콩을 장사하다가 망한 간증 나를 암을서부터 치료하셨던 그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하나님이 비록 나를 이 땅에서는 치료하지 않았지만 내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투병 생활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간증 그런데 어느 쪽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키고 싶지만 감당을 못하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도려 이쪽이 더 쉬운 겁니다 땅콩 재벌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간증시키는 게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더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난의 길을 가시밭개시의 길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꺼이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직업의 영역 속에 드러나도록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을 바라본다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욕심쟁이고 손해보려고 안 하고 더 우리 거를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인질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티즌들이 그런 악랄한 글들을 쓸 수밖에 없도록 그게 단순히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 붙잡혔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물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계속 누적된 것이 그것으로 터진 것밖에 아니에요 그건 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우리가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이 너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숙함은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네가 얻고자 하면 잃을 거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을 것이고 살고자 하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기꺼이 망하려고 하였지만 사실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설사 망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한다 할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미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 권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정치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권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거나 하나님이 2008년서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이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2008년서부터 2005년 동안 하는 거죠 대통령 5년 동안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2013년 동안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려는 대통령 국회의원 그런 정치가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기독교 정치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할 수 있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치인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정치인 그래서 이 정치 속에서 하나님의 축권이 드러나도록 그런데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치인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저는 재료공학을 공부하는데 그럼 저는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권을 어떻게 내려요 재료공학 재료공학 이거 뭘로 만드는 건지 이거 뭘로 저는 뭐예요 그냥 회사 가서 그냥 이렇게 일해주고 물건 만들고 뭐 이렇게 쓰고 연구세 있고 돈 받아서 그냥 그럽니까 자 내가 재료공학을 공부해요 그럼 이 재료공학 하나님의 영역축권은 뭐냐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자연과학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연구생이다 그럼 그것 자체의 학문의 귀중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조금 더 응용되어지는 재료공학에서 한다고 그럴 때 여기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지체장애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가 있다고 해요 소아마비가 일로 들어가면 소아마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럼 미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지체장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체장애자에게 이 미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래도 의족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영혼들을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인체공학 인체공학, 센체공학이나 의사나 재료공학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의족을 좀 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저렇게 지체장애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시다 자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의족을 만들었어요 근데 의족 한 개당 2억씩이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못 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료공학 하는 사람이 어디냐 밤을 새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싼 한 10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냐 돈 벌려고 장사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지체장애자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학문에 그 수고를 하는 게 그게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세요? 기독교인의 삶은 돈을 벌기 위한 자기 강화가 아니라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 어떻게 하면 잘 돼요? 맛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재료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재료를 쓰려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원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재료에 들어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 있고 또 그런데도 맛을 내려고 하니까 안 좋은 어떤 조미료를 쓰거나 다른 걸 써가지고 대강 그렇게 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도려 더 큰 가치로 생각한다면 비록 이익은 적들에도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집은 여러분 대박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 벌 생각 더 어떤 것들은 더 강하기 때문에 손님들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문제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결국 뭐냐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높은 위협에서 성공이나 출세를 어떤 것들을 우리를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맷을 갖고 이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큰 교회 목사가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오종인 목사님과 이야기를 그냥 친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10년 동안 10년 동안 다 거듭난 게 아니라 그래도 모임과 연결되어져서 그래도 나오는 사람이 10년 동안 다 합쳐서 25명이에요 25명 10년 동안 10년 동안 했는데 25명이에요 그런데 25명이 매주일 모임에 다 나오냐 아니에요 많이 나오면 한 18명 나와요 한 주 나왔다가 두세 주 안 나왔다가 한두 주 나왔다가 한 달 빠졌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25명이에요 10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그 와세대 대학 앞에 모임이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10시 반서부터 모임이 시작했는데요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도 이제 좀 하여튼 막 허겁지법 갔기도 했지만 10시반 전에 가서 딱 문 열어놓고 다 준비했어요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 내가 그날 정말 이렇게 앉아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기대놓고 아니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그날 한 명 진짜 내 인생을 여기서 썩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좀 패배자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못 받는 일본 선교가 없다 그래도 항상 그런 어떤 패배자 같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들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때부터 유학생들 모임 속에서 성형 공부 가르치면 내가 일본에 와서 얘네들 정말 이렇게 뭐 앉혀놓고 내가 훈장놀이를 지나 이렇게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때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상하에 저희 교회가 하여튼 아이들까지 주일날 매주일 한 3200명 정도 출소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다섯 번 드려요 그러면 내가 25명 그 애들 저기 그 학생들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한국 유학생들 모아놓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엄경이 지금은 그러면 또 3500명 된다고 해서 엄경이 뭐가 달라졌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3500명이 되면은 내가 더 쓰임을 받을 거고 25명도 그렇게 안 되면 10년 동안 해서 그거는 나는 패배냐는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나도 그런 의식에 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더 하는 것이 안 앞에 쓰이냐 엄경은 똑같이 엄경이에요 내가 3500명이 됐다가 해서 영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난데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는 25명일 수 있고 여기서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의 본질은 어떻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실현시키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내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지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지고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나의 어떤 쫓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그런 어떤 죄성이 높아지고 인정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것을 더 해야 되냐 큰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좀 지혜롭게 강의를 잘해서 좀 시간에 맞게끔 사람들에게 마음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책을 보고 내가 더 강의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더 나를 노력해서 몇 사람이 됐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를 쏟아부을 수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나의 에너지를 더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큰 교회 되려는 목사가 되려고 나의 에너지를 쏟아부는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지금 이제 설교하러 갑니다 주님 설교 속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님께서 역사하셔서 신문들이 큰 부응이 되게 하시고 내가 왜 기도했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가서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사람들이 아 목사님 은혜 받아서 좋았어요 뭐 어쩌서 그래야 되니까 내가 아 잘한 목사가 되려고 그런데 도려 내가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중보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런 저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쏟아부는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빽빽 소리만 치면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 열정이고 지가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정말 내가 여러분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쏟아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목사가 되느냐 저는 제가 하는 가운데 아주 도전을 줬던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 대학부 1부가 처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1부 2부가 있었어요 3부까지 있었는데 1부 2부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게 2부 3부로 바뀌고 1부가 있었어요 1부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서울 침대교에 있다가 그 이랜드 팀들이 다시 어떻게 했냐면 사랑의 교회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랜드 팀이 딱 그때는 이랜드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딱 해서 사랑의 교회로 딱 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오카논 목사님도 일부는 제자훈련을 조금 더 강화한 대학 1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네비게이터식이 조금 더 강화되어진 그래서 그쪽으로 딱 와서 그걸 1부이라고 그랬어요 대학부 1부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1부의 전도사로 처음 쓴 사람이 이필찬 전도사예요 이필찬 전도사가 지금 누구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래서 우리 한국이 나온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지금 신학자예요 우리 한국의 이필찬 그 사람이 여러분 대학부 1부의 전도사였어요 처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필찬 전도사가 총신을 다녔을 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복학을 했을 때 그때는 현역이었어요 그 이필찬 전도사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이필찬 전도사를 우리 서울 침대교로 인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필찬 목사가 결핵을 알았대요 결핵 결핵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이 어깨축지가 너무 아프대요 여기가 그런데 여름에 이제 그 여름에 되게 이제 덥고 그리고 총신이 뭐 그렇게 에어컨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고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있어도 막 좀 그렇고 웅웅웅 그러고 하여튼 전혀요 그런데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꼭 공부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어깨 안 아프냐 어 형 너무 어깨 아파 막 그러면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 그 이제 수업시간에 신학을 신학을 배우면서 그 영어로 이렇게 원어치강 그러니까 그 영어 원서를 갖고 이렇게 신학을 배우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대개 이제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누구 이제 또 읽고 뭐 이렇게 말하라 그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걸 쭉 해석을 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안 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해오냐 그걸 쭉 다 번역해가지고 전해오는 게 그 우리과 중에서 한 몇 명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가 이 필찬이에요 이 필찬은 그래서 그거 다 해내요 그러면 전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야 필찬 그래가지고 다 복사 가게 가서 전부 복사해가지고 그거 다 펴놓고 이제 다 이제 교수님이 시키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과를 공부시키는 애들은 그 두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복사 번 놓고 앉아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필찬이가 도서실에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물어봐요 너 괜찮네 그랬더니 형 나는 이 영어 단어 하나 외울 때마다 이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영어를 통해서 영어책을 통해서 이 지식을 갖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면 아 나는 얼마나 도전이 되지만 그 결핵을 알았기 때문에 오는 그 어깨가 너무 아픈데 내가 이 영어 단어를 외워서 영어책을 읽어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러고 있어 내가 이 영어 단어를 영혼을 섬기는 마음으로 영어 단어를 외운데 그 여름에 더운데 거기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저 요한계시로 저렇게 정말 놀라운 학위를 받고 박사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주석을 쓴 거잖아요 여러분 대학 일부 여러분 일부의 사역자가 그 이필찬이라고요 그 이필찬 교수님이 쓴 책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로 사보세요 요한계시로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 책인데 이필찬 교수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요구하는 건 우리의 모든 영역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어떤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어떤 힘을 가지십시오 뭘 그려가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애티튜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애티튜드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정말 그런 영향력을 그런 크게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맡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작은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 낮아지는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물다섯 명이 됐든 삼천명이 됐든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나의 나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다신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며 내 영역 속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직업, 이 노동인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겨간다는 면들 속에서 오늘 내가 성실함이 때로는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뭐 무명의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명의 사람으로 아무리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모퉁이를 성실하게 섬기면서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한모퉁이를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사람들 퍼즐을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 조각, 저 조각, 저 조각에서 큰 그림, 저 조각에 중요한 조각으로 그리고 사람의 눈, 코, 입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 옆불에 그냥 풀 한 폭이 있는 것처럼 그쪽이 있어도 없었으면 하는 그런 조각이지만 그 퍼즐 전체가 완성되는데 한 조각이 내가 이 역할을 통해서 이 그림이 완성됐다면 그 완성을 바라보며 이 조각으로 비록 사람들한테 눈길이 안 끄는 저 끈 부분은 어떤 것이지만 나는 이 조각으로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꼭 내가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이렇게 포커스가 딱 맞춰질 것의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오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들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오 그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적 빈곤은 없을 거예요 큰 교가 있든 작은 교회가 있든 큰 목사가 있든 작은 목사가 있든 별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버릇심 속에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사람 어떤 돈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들 속에 그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나는 패배의식 같고 나는 열등한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아까 익수 익수는 하나님의 걸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익수는 하나님의 걸작품 그냥 익수는 하나님의 걸작품 뒤에 형제 이름은 뭐예요? 은규 은규는 하나님의 실패자 하나님 안에서 실패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은규가 떼부자가 됐든 안 됐든 아니면 가난하게 살든 못 배웠든 못생겼든 아니면 사람들이 안아주느든 은규는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변명들 속에서 오늘 이 세상의 자기의 강화들 속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덜 사랑을 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별로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이 무명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도리어 여러분 이 말하고 조금만 접합시다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이제 애급사람 하나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가고요 그 애급사람을 쳐 죽이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으로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40년 동안 그런 게 다 포기가 되셨어요 다 포기되고 그냥 광야의 그냥 그 목동의 할아버지로 전락되어졌어요 안 가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모세를 하나님이 놀려요 뭐 지팡이를 던져버렸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버렸더니 다시 뱀이 되고 손을 집어넣던 뱀우라는 뱀이 문들뱀이 되고 다시 뱀이 되고 낫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래고 놀래키더니 가라는 거야 가는 내가 그래서 그렇게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갔더니 가서 데리고 나오는데 가끔 데리고 나오는데 뭐예요? 물이 없다라고 먹을 것 없다고 날 치고 막 법사를 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인데 마지막은 또 가난까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네 임무 끝났다고 그냥 데리고 가는 어떻게 보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팔자가 세상 말로 사나온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로부터 버림받아서 날강에 버려졌다 또 해피는 또 누가 주세요? 그 바로에 공주가 줘가지고 왕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유모 밑에서 자기 친엄마를 유모라고 알고 자라가게 되었다 왕자로 살아갔다가 그 다음에 또 애급사람 하나로 쳐 죽였다고 광려가서 40년 동안 그냥 할아버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나님이 놀래켜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하는 지도자로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가난한 땅에도 못 들어가고 데리고 가고 모세 자기 인생은요 너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구겨진 인생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명의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애급당에서 우리를 노예상에서 아우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랬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는 그런데 어느 날 뭐가 뭐 장자가 죽었다 어쩌다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덩달아서 따왔던 그 무명의 사람들 그러면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와 저 물이 다시 이렇게 덮치면 어떡하지 와 그러면서 살았던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이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없다 그랬고 목이 많으니까 목이 많았다라고 같이 원망했던 그들 그들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 그 사람에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알고 내가 여화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그 사람의 무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인생을 꾸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무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화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언제 다윗이 왕자가 저기 인마에 왕이 되겠다고 언제가 원했어요 아버지도 다윗이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름을 부었으면 빨리 왕이 되돌아야지 25년 동안 얼마나 사우랑한테 얼마나 고생을 하고 뺑뺑이를 돌고 힘들어요 그게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다윗이 왕이 자기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이 쓰래요 왜 그래요 그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영웅 중심적인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다윗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됩시다라는 설교 얼만큼 들어봤어요 세례요한처럼 어쩌면요 세례요한처럼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끝이 뭐죠? 목이 잘라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이 뭔가 이 마지막은 이 해피엔드로 끝나고 뭔가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잘되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하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이 요셉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고생하다 나중에 국무총리 되는 거 그러니까 국무제 돼요 여러분 세례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나 다윗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지 좋지도 알 수 없는 그 저 끝에 있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한테 내가 여호화인 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모세의 인생을 꾸기는 거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높아진 위치가 된다는 어떤 것은 내 인생이 꾸겨져서 그 무명의 사람 그래서 아휴 하나님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줘나 나 같은 사람 아나 그런 여러분을 아냐 아냐 익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익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거 알려주려고 상하에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목이 터지라고 그래서 하도 오래간만에 소리쳐서 그런지 가슴이 막 이렇게 하는데도 너한테 그 얘기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익수 너한테 너한테 하나님이 익수야 일어나라 뒤로 다섯 발 오른쪽으로 세 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너를 위해서 이 대학부 일부 사부성에 익수가 있는지 없는지 익살됐는지 아니면 물에 빠져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익수 너를 하나님이 익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것을 알게 해서 내가 너를 향한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아니 알게 하려고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꾸기는 거야 그거에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끝나면 돼요 그래서 익수가 주님을 잘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강사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너무 이런 성경의 인물들도 너무 우리가 그렇게 영웅 중심적으로 보는 것들도 우리가 이런 어쩌면 세속적인 가치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것들을 성실하게 따라는 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라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들 그러나 그 모든 쓰여졌던 선지자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사람들 그들을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살 주인공들이 누구죠?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여기에 주인공이에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런 일꾼들을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강을 받고 누가 높이면 하나님의 이 무명의 사람들 저 티벳 저 산골짜기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역사 속에 아무도 모르는 그 티벳에 있는 그 농촌 깡촌에 있는 그리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현대 문명의 혜택을 모르는 그들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한국에서 그래도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교육을 했다고 하고 식량을 받았던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을 너 그런 사람 누가 될래? 그래서 선교사로 부르는 거예요 네 인생을 꾸길 수 있는 네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저 무명의 사람에게 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 사람들 그런데 그 무명의 사람 때문에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은 내 인생을 망치는 것 같은 내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그 아프리카나 아니면 또는 어떤 그 정말 오직 가운데 있는 그 파묻힌 어떤 세계 속에서 이천는 소수민족을 향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이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면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리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에 나의 나댐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엔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